와 이거 엄청 배우는 데 있네 아 진짜 빨리 왔다 아 목이 엄청 여기도 목이 엄청 물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코코넛 땄어? 네 코코넛 한 8개 정도 그렇게 빨리 땄었을까? 오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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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너 얼굴 왜 그래 멀리서도 물린다 오 수고했어 수고했어 대박 대박 너 얼굴 왜 그래 멀리서도 물린다 두려웠어요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권투 12라운드를 다 마치고 온 권투 선수처럼 온몸이 물린 거야 정말 벌에 물린 것처럼 공포심이 들었어 모기에 대해서 아 너무 많이 불렀어 어떡해 어떡해 너무 많이 불렀어 너무 많이 불렀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흥긴 곳에 우리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심하게 불렀어 그리고 우리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위에 잠깐 아 아 이거 썼는데도 이걸 썼는데도 이걸 다 뚝뚝 잡은 거야 아 이거 등이랑 에잇 아 이거 진짜 심하다 오 아니 팔이 장난아니야 팔이 이거 되게 너무 심해지는 거 같아요. 저쪽.. 어 어떡해. 이거 봐요. 이게 팔. 팔이 장난 아닌데 이쪽까지. 저쪽.. 어 어떡해. 이거 봐요. 이게 팔. 이거 봐요. 형님도 장난 아닐 텐데. 아니 얘는 도심을 치는데. 봐봐 무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 완전 두드러기 수준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너 어딨지? 그냥 오자. 잠깐 잠깐. 아니 그걸 발리지 말고 이거 발려줘. 복싱 선수들이 이런 기분인 것 같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둘이 안 뜨지. 위에 다 뜬 거야. 뭐 안 돼? 네. 가만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바람 부는 데 있어. 바람 부는 데 있어. 보는 사람마저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종혁군의 괴로움. 벨리지에 올해 여름 갑자기 증가한 모기 때는 뉴스 기사가 보도될 정도로 이상 현상이라는데 이건 역시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모기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지금 뭐 어떻게 느끼냐면 융단 폭격 맞는 느낌이에요. 제가 영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고 화산 축이 신만데분이 쓰는 화산 축이 몇 만개가 팍 한 번에 뜨잖아요. 그 모습만 보이지 않아 보이지 동시다 발적으로 온몸에서 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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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욱 하는 느낌이에요. 필사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있었어. 마실문을 좀. 형 모기야. 진짜 울 뻔했어요. 눈물이 여기까지 맺혔는데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냥 제가 갔으면 형은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얼굴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미안한 말로 소름까지 나왔어요. 물론 모두가 먹기 위해서 따온 거지만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코코넛 여매를 먹고 싶다고. 그런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